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골라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인 선생님을 통하여서 통역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율법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율법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ayat 23-25 dimana dikatakan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써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yakin pasti tidak ada. 아마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리고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yaitu kematian. 그런데 이 24절에 우리가 보면 이 23절을 다시 한번 역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는 인정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신 것이죠. 25절에 보면 화평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화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화평한 상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함과 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룩함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일 싹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menurut buku yang saya baca, Donovan Graham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서 Donovan Graham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거져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바로 왕이 그 죄를 사하여주고 그 죄를 없애주는 것이죠. 그 죄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 그 법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법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죠. 그 왕이 바로 그 죄인에게 바로 그 할양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John Newton의 정말 실제로 경험했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mungkin Bapak, Ibu, Saudara tidak familiar dengan namanya. John Newton adalah penulis lagu Amazing Grace. John Newton은 바로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pasti Bapak, Ibu, sangat familiar dengan lagu tersebut. 아마 이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눈물을 흘리실지.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John Newton adalah seorang pelaut bermulut kotor. dia bergabung dengan Angkatan Laut Inggris pada saat usianya baru 11 tahun. tetapi nasib sial menimpanya 그리고 그 John Newton은 John Newton ditangkap oleh salah seorang kapten penjual budak kulit hitam.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선장의 배를 짓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hingga akhirnya dia berhasil dibebaskan oleh anak buah dari ayahnya. 그리고 John Newton 이 John Newton sendiri akhirnya menjadi kapten kapal pengantar budak kulit hitam. 그리고 John Newton 이 했던 일은 바로 노예 흑인들을 바로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죠. dia는 yang bertugas untuk memasok negara-negara dengan pasokan budak-budak kulit hitam. 바로 흑인들을 잡아서 또 그 흑인들을 바로 다른 나라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John Newton 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John의 어머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신 거죠. 이 텍가-tengah pelayarannya di perairan Irlandia kapal John Newton yang berisi budak-budak kulit hitam diterjang oleh badai badai itu begitu ganas sehingga para awak kapal begitu paniknya 정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있고 곧 배가 파산하게 될 지경에 이뤘습니다. 그때 그 폭풍 가운데에서 John Newton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이 폭풍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John Newton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John Newton selamat dan dia terdampar di sebuah daratan John Newton 구원을 얻고 그리고 육지에 다다르게 되죠. Dan lambat laun dia kembali percaya kepada Allah bahwa Allah selalu setia padanya. 정말 John Newton 정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sebagai perwujudan dari rasa syukurnya John Newton menulis sebuah lagu yang kita selalu kenal Amazing Grace. Dan setelah itu dia berhenti menjadi kapten kapal 그리고 더 이상 노예 흑인들을 파는 선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율법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 kurang lebih kebalikan dari Kasih Karunia. Kalau Kasih Karunia kita dapatkan secara cuma-cuma dari orang lain 은혜 은혜 바로 다른 사람 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Dalam hukum Taurat jika anda ingin mendapat persetujuan dari orang lain 율법 은 다른 사람 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Anda harus memenuhi tuntutan dari hukum ini baru anda diterima oleh orang itu. 율법 완전하게 지키면 여러분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율법 을 통하여서는 다른 사람 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율법 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 하고는 정반대죠. 은혜 는 다른 사람 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율법 은 자신이 노력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Kasih karunia kita mendapatkan secara cuma-cuma Oke, apa itu hukum taurat Bapak Ibu? 그러면 율법 이란 무엇입니까? Hukum taurat pertama kali diberikan oleh Musa 율법 은 Musa 처음 받은 것입니다. yang mendapatkannya dari Allah sendiri. 하나님 주신 것이죠. Mari kita baca Yohanes 1 ayat 16 sampai 17 Yohan 1 16 17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 은 모세로 말미암 주어진 것이요 은혜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 은 무엇입니까? Bagi orang Israel hukum taurat diberikan oleh Musa 이스라엘 백성 에게 있어서 율법 은 모세로 말미암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도 율법을 받은 것인가요? 우리에게 율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0개 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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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명이 있죠 우리도 역시 그 율법에 순종합니다 정말 율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율법의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바로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그 율법을 세겨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조건하신 것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장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입니다 우리 모든 전세계가 바로 이 말씀에 그 율법의 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 역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내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바로 율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tetapi tetapi berkata kepadamu setiap orang yang memandang perempuan serta mengingininya sudah bersinah dengan dia dalam hatinya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역시 그 율법의 기준보다 높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죠 정말 정말 율법에 요구하는 조건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아무도 이 율법에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 20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을가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서기강과 바리세인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정말 율법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기강과 바리세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율법은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아마 그 율법에 한 가지라도 어기신다면 이미 그 다른 율법 또한 다 지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bagaimana bisa manusia berdosa memenuhi standar hukum taurat yang tinggi itu 죄를 지는 죄인이 어떻게 이 율법 높은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dari dua hukum taurat yang saya sebutkan saya percaya kita semua telah melanggar 아마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기준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구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했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율법에서 제시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망이다 결국 죄를 지은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망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드러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말 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solusinya adalah dengan mengirimkan anaknya yang tunggal yaitu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 말 바로 그 율법 완전하심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죄 없으신 바로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되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심 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그 완벽한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의 율법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통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울 수도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우울 수도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피곤하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죄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2 Korintus 5 ayat 21 고린도 5 21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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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 2 고린도 5 장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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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율법에 나온 죄의 삭순 사망이라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죄의 삭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에 요구하는 완전한 것을 이루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움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공의로움의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죄를 지었죠 그러나 여기에 죄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 죄 삭시 죽음인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 에서 요구하는 그 율법 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그 율법 에 의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케이 kalau kasihkarunia Allah begitu hebat apa yang kasihkarunia bisa lakukan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넓은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tanpa harga 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seseorang harus mat이 menggantikan kita supaya kita bisa diampuni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입니다 jadi kita diampuni bukan tanpa harga 우리가 정말 갑 없이 바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tetapi kita diampuni karena seseorang sudah membayar harga kita 바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sebelum kita percaya pada 예수 status kita dihadapan Allah adalah orang bersalah karena kita sudah melanggar hukum taurat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 다 지켜진 것 sudah membayar harga dosa kita yaitu kematian 그리고 죄 값이 다 치루어졌고 bahkan bangkit mengalahkan kematian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maka status kita dihadapan Allah menjadi orang benar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은 것이죠 bukan karena kita pada dasarnya orang benar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tetapi 우리에게는 상속자가 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영생을 우리가 받는 바로 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지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그리고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sesering apapun Anda berbuat baik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신 사랑을 자신의 몸을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정말 가장 낮게 엎드려서 agar kita yang tidak bisa menggapainya bisa mencapainya 그것을 agar kita yang tidak bisa meraih tangannya bisa meraih tangannya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Allah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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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와서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지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Petrus 1, 2-3 1, 2-3 1, 2, 3 2, 3 1, 2, 3 3, 2, 3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apakah hal-hal yang saya sebutkan ini bisa bisa dicapai dengan mengerjakan hukum Taurat?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율법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율법은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justru hukum Taurat hanya menunjukkan bahwa kita tidak bisa memenuhinya 아마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시고 제가 사하여 지게 되시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setelah Bapak Ibu menerima 예수 그리스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신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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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tetapi ia menolak dan menyerahkan kawannya itu ke dalam penjara sampai dilunaskannya hutangnya melihat itu kawan-kawannya yang lain sangat sedih lalu menyampaikan segala yang terjadi kepada Tuhan mereka Raja itu menyuruh memanggil orang itu dan berkata kepadanya hai hamba yang jahat seluruh hutangmu telah kuhapuskan karena engkau memohonkannya kepadaku bukankah engkau pun harus mengasihani kawanmu sama seperti aku telah mengasihani engkau maka marahlah Tuhannya itu dan menyerahkannya kepada algojo-algojo sampai ia melunaskan seluruh hutangnya maka bapaku yang di surga akan berbuat demikian juga terhadap kamu apabila kamu masing-masing tidak mengampuni saudaramu dengan segenap hatimu Bera 1.8.9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냄에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불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탐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중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Jadi disini Bapak Ibu lihat bahwa seorang hamba berhutang kepada Tuan 종이 주인에게 빚을 지은 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죠 10만 대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 대나리온이 얼마 만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얘기하자면 380만 조 이상 될 것입니다 그 빚을 감기 위해서 종은 200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종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왜냐하면 이 종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주인은 그 종의 빚을 용서하여 줍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죠 그런데 그 종이 자유할 때 몸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너의 빚을 나에게 갚아라 그래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니까 그 주변의 동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 그 얘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주인이 노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35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용서를 받은 것을 다른 자에게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그것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있는 그 빛을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바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데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몇 번에 걸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용서해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낮은 자로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2.8-9 예배소서 2.8-9 예배소서 2.8 하나님의 선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 NFC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 안에 서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율법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것인가 바로 우리의 그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 거한다면 우리가 아마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디에 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율법을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순 사망인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서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키타 부르도 바리키타 부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펴 인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